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와이 현지에서 마을러가 오늘은 세 가지 좋은 하와이 굿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5월 11일부터 하와이 이웃섬 간 코로나 백신 여건을 실시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와이가 여름에는 집단 면역 목표했던 75% 이상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현재 하와이는 16세 이상 성인들 백신 접종은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행자들도 하와이에 왔을 때 접종에 대해서 이걸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5월 11일부터 하와이 이웃섬 간 코로나 백신 여건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하와이 주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끝내고 14일이 지난 경우에 하와이 이웃섬 간 이동 시 자가 격리를 면제해주는 백신 여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세이프 트래블스 포털의 백신 카드에 사진이나 pdf 파일을 업로드하면 청신호를 받게 되고 자가 격리가 면제가 되는데요.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백신 여건은 마지막 백신 접종일로부터 15일째부터 적용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15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백신 접종을 확인하고 청신호를 주는 프로세스는 자동 시스템이 아니고 사람이 직접 수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하와이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만 확인이 된다고 하니까 이 내용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와이 거주민이라고 하더라도 타주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경우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자가 격리가 면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주니까 타국에서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6살에서 15세 이하 어린이도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기에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자가 격리가 면제가 된다는 거 이것도 꼭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5세 이하 어린이는 자가 격리 면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5월 11일 이후 여행을 준비하는 경우 5월 7일부터 백신 카드를 업로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하와이 현재 코로나 상태입니다. 하와이가 여름에는 집단 면역에 도달할 거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인의 37%가 최소한 한 번 이상 접종을 받았고 이 상태로라면 올 여름에 독립기념일 전후해서 70%에서 80% 정도 미국민들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하와이도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하와이 같은 경우는 55% 최소 한 번 맞았다고 하고 있고 마우이는 47% 그리고 비관렛은 46%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은 오하우 같은 경우는 42% 그리고 또 65세 이상 사망률이 80%나 극적으로 감소했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뉴스이 있군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뉴스인데요. 하와이는 모든 섬에서 16세 이상 성인들이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행자들도 두 가지 타입으로 여기서 백신을 접종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리 제가 더보기에 링크를 해드릴 테지만 거기서 예약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약자들이 만약에 당일날 오지 않았을 경우 워크인으로 가서 대신 맞을 수 있는 저기가 있는데 제일 확실한 거는 여행자들이 맞을 수 있는 거는 워크인으로 가능하다는 거 이걸 알려드리고요. 하와이는 각 섬별로 그리고 각 섬의 카운트별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약을 할 수 있는 링크는 제가 더보기에 이쪽에서 여러분들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뉴스에 또 다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는데 알라스카 같은 경우는 6월부터 관광객들에게 백신을 접종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라스카가 하면 하와이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미국 국가 차원에서 관광객에게 백신 접종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예정이라는 것만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제가 여행객에게 백신 접종을 해주고 있지만 이게 주내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왔을 때는 못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게 또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이건 제가 뉴스를 내보내도 제가 이제 개런티나 어떤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참고조로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 백신 이런 거 현지에 와가지고 어떤 의료소가가 났을 때 어떤 이런 것도 주정부나 어떤 이런 기관에서 법적인 책임을 이 사람들이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백신 접종 정보를 드린 것은 필요하신 분에게 여기서 장기로 오래 있을 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드리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지금 아 이때다 해서 하와이 여행에 이거를 이제 겸사겸사 이렇게 권장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 세 가지 어떠셨어요? 하와이는 정말 이렇게 엄청 빠른 속도로 이제 회복 중이고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 드릴 거는 이번 그 3월, 4월 봄방학 때 정말로 너도 나도 그냥 하와이를 다 찾아와 갖고 넨터카 부족, 호텔 부족, 또 캠핑 같은 이런 차량이 하루에 뭐 1000불? 우리 돈으로 이제 100만원, 120만원 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넨터카 비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 가을, 혹시 2021년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미리 최소한 두 달 전에 예약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더 좋은 하와이 여행 뉴스로 곧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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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